. . 그래 목숨 전체 해도 돼. 나이가 되게 어렵게 보인다. 그치? 네. 얼굴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입술도 이쁘고 다 이쁜데 마음이 안 이쁘네. 마음이 안 이쁘냐고 물어본다면 굳이 마음이 안 이뻐서 안 이쁜 게 아니라 마음이 온기가 차 있고 세상에 불만이 너무 많고 또 친구들한테 불만이 너무 많고. 세상이 너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 그치? 네. 근데 가슴에 우리가 우라병 화병이라고 그래야지. 네. 너한테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 네. 그냥 네 나이답게 자기가 천진난만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나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살게 보여. 한번 물어보자. 네. 중3. 네. 중3이 됐을까? 중3 그 무렵을 말하는 거야. 네. 너 혹시 여자로서. 네. 내가 말한다 그냥. 네. 어쨌든 말할게. 네.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 그래야지. 당하고 나서. 네. 당했지. 네. 그러고 나서 네가 많이 변해버린 거 아닐까. 맞아요. 너는 원래 되게 착한 아이였거든. 너는 너네 엄마 아버지한테 되게 복정한 아이였거든. 네. 긴 것만. 학교에서도 너는 있는 듯 없는 듯. 공부를 잘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난 아이거든. 네. 맞지. 네. 근데 이래서 그런 것들이 나쁜 애들이야. 이렇게 착한 애를. 이렇게 착했던 애를. 순간적으로. 지 그 쾌락을 줄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그 정말. 너는 그런 데하고 그러니까 먼 애인데. 네. 그렇게 짓밟아 버렸다고 그래야 되지. 네. 짓밟아 버리고 내가 봤을 때 네가 세상을 지금 막 살고 보여. 막 살게 보여. 네. 네. 그치 뭐 딱 그대로 표현할게. 별거 있어. 누가 나 하나 도와주지 못했는데. 딱 그런 마음. 네. 그래 나 공부도 하기 싫은데 뭐. 공부해서 뭐 할 거야. 딱 그런 마음. 네.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 억울한 마음이 그렇지 억울한 마음이라고 그래야지. 네. 억울한 마음이 네 가슴 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어. 네 맞아요. 그치 네. 그러면 누가 손일까. 니가 손일까. 그 아가 손일까. 제가 손일까. 그치. 네. 너 그 아가 안 만나고 있잖아. 네. 차라리 만난다면. 네 기분이 풀린다면. 어. 가서 니가 이기해서 당당하게 커서. 어. 어. 훗날에 당당하게 커서. 너 그렇게 밖에 나한테 할 수가 없었니. 따지려면 니가 너를 먼저 키워야 돼. 네. 근데 지금 너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못하고 있잖아. 그치. 네.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게. 네. 너 지금 나쁜 짓 다 하고 있지. 네. 막 이렇게 하고 있지. 그건 안 하고 있어. 그래. 네. 그러면 약간 나쁜 짓은 하고 있지. 네. 약간 비슷한 그런 거. 네. 보이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 응. 한번 물어보자 언제까지 할 건데. 응. 그러면 너네 엄마 아빠가 그런 건 아니잖아. 네. 너네 가족이 그런 건 아니잖아. 네. 그 새끼는 나쁜 새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왜 거기에 당한 너의 너의 인생의 합부리를. 그러니까 니가 너를 용납을 못한다 그래야 되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안쓰러워 지금. 이 말이 해야 될까 하면서 해야 돼. 너를 살리게 해서 난 해야 돼. 그 한 번 니가 집핥힌 니 그 인생을 왜 니가 헛되게 사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러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없어 니 머리에. 내가 뭐 그 이걸 해서 매니큐어 해서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것도 없고 눈썹을 붙여서 뭐 그런 것도 없고 내가 뭐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대로 흉내낼게.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뭐 세상 다 더러운데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정말 청소난 얼굴의 여자야. 근데 밖에 나가면 니 친구들하고 모이면 니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란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네. 맞을걸. 네. 그치. 네. 한번 물어보자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런 거. 어. 언제까지 할 거냐 한번 물어보자. 너를 대면은 살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어. 그냥 이렇게 살 때 죽으면 되지 뭐. 틀리지 않았을걸. 네. 내가 너를 지금 나한테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읽어내는 거니까 틀리지 않을걸. 네. 나 삶에 그다지 미련 없어. 네. 관심 없어 이거야. 네. 그러게 네가 너무 불쌍하지 않니. 응. 그러게 네가 너무 불쌍하지 않니 얘기야. 안 그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반겨요. 그치. 네. 하나지. 네. 진짜 너를 찢어버리고 싶지. 네. 네. 근데 너를 찢을 수가 없어. 찢을 수 있다면 찢을 수 있다면 찢고 싶겠지. 그런 쪽으로 너를 안 죽였으면 좋겠다. 응. 응. 그냥 당당했던 네 모습으로 찾아갔으면 좋겠고. 네. 너네 엄마 너네 아빠가 사랑한 내 딸을 얼마나 뒤에서 보기 힘들겠냐. 네. 그치. 네. 나는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굳이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치. 네. 나는 네가 했잖아. 그것만 없으면 당당한 애가 될 것 같아.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네. 누구보다 웃고. 그 머리에서 잊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잠시. 그냥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네. 진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나는 그런 거 몰라. 그거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너는 애천향적이지. 공부 쪽은 아니니까. 네. 그러고 나면 네가 큰 힘을 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그러나 너를 너무 많이 가다두기 때문에. 나도 아정지죠.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 죽으면 너만 손해. 네. 옛날에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 이승밭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슬하고 그럴 때 저승 사자를. 아니 저승 그렇게 해서 간 사람 부르잖아. 후회한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니를 그걸 걷어놓고 너를 본다면 참 명랑한 아이였는데. 참 열심히 그냥 하는 애였는데. 학교의 왕따 또 그 성폭행. 그게 너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고 너를 변하게 만들었고. 뭐 막말로 네 앞에서 나도 이 말을 했어 미안해 애기 앞에서. 변해버렸다고. 네. 그치. 네 그거 안 할 자신 있어. 안 하면 난 니가.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내가 대신 사과를 할게. 그 사람이 사과 안 한다면 어른으로서 내가 사과를 할 거니까. 꼭 사과를 받고 싶으면 내가 사과를 할 거니까. 대신. 사과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인간 말종이야. 네. 꼭 네가 다시 바뀐 네가 됐으면 좋겠어. 한 번의 실수로 너를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알았어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물어봐. 음. 살짝 제가 주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주변 사람으로 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그래. 내가 굳이 물어본다면. 좋은 친구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저런 친구도 있으면. 그냥 네가 포옹할 마음이 있다며. 네. 난 포옹했으면 좋겠어. 그 나쁜 걸 따라하지 않아 따라는 걸 하라는 것은 아니야. 이 사람한테 배울 점도 있고 이 사람한테 배울 점도 있고 이 사람도 배울 점도 있는데 친구를 이렇게 가린다 막말 가리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이 너는 모르잖아. 네. 그치 그냥 너한테 주어진 대로. 주어진 대로 단. 네가 젤로 힘든 게 뭔 줄 알아. 내 부모 내 아버지 엄마한테 사랑을 구걸해야 되는데 네가 친구들한테 사랑을 구걸한다는 거. 맞을 거야. 그치. 그 사람이 구걸이 너한테 안 왔을 때는. 허무한가. 또 좌절 또 슬픔. 그걸로 또 느껴지거든. 그치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그녀들은 내가 뭘 잘해도 나한테 실습 내는가 보네 그럼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 마인드로 좀 밖에 간다면 응. 훗날에 당당하게 그게 당당한 거야. 네가 스스로 애하고 친하고 싶고 애하고 친하고 싶고 애하고 친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너한테 그게 조금 덜 부족해. 그게 네 속에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내가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화이팅. 네. 또 물어보고 있어? 응. 이제 없지? 네. 그러니까 야 너 참 이뻐. 감사합니다. 진짜 이뻐. 참 이쁘니까 여기 거만 빼내자. 네. 알았지? 네. 여기는 이런 것은 난 정신과 상담도 필요한 거 좀 받았으면 좋겠고. 네. 오늘 내가 이만큼은 해줬는데 좀 아직 이 자리에서는 다 못 왔잖아. 그렇잖아. 네. 그런 식으로 좀 풀어냈으면 좋겠어. 네. 알았지? 네. 화이팅. 네.